26만 7,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 은, 는 2017년 5월 메일유업에서 인적 분할되었으며, 낙농품 및 음료 제조 판매 슬래시 수출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주요 제품으로는 메일우유, 상하목장 유기농우유, 앱솔루트 명작, 메일파이오, 뼈로가는 칼슘두유 등이 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업계 중 최다인 총 17품목의 특수분유를 운영 100세구유 시장 내 동사의 유기농 제품은 시장 점유율 87%로 1위를 견고히 지키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7년 5월 1일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메일홀딩스, 구메이류업, 에, 유가공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 설립하였음 대시 낙농품 및 음료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메일우유, 앱솔루트, 카페라떼, 선업 등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100세구유 시장 내 상위 3개 업체 중 하나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온 살균, 유기농, 락토프리 등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공물음료와 상하목장의 견조한 성장세와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커피 음료 판매 증가, CU, 커피 음료 등의 제품 판가 인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물우유와 고농축 야채 음료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상하목장의 온라인 판매 증가, 다양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매이류업의 시가 총액은 4,02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매이류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8위입니다. 매이류업의 상장 주식수는 784만 3638주입니다. 매이류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매이류업의 퍼은 14.00배이고 추정 퍼은 1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4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2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63원이고 추정 EPS는 3,608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0.76배, 67,2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8만 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3번지억원, 865억원, 87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43번지억원, 577억원, 742억원입니다. 매일 유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7번지 41%이고 유보율은 13,457.5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1,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만 1,3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 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유업의 종가는 5만 1,300원이며 주가가 매일 유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의 종가는 5만 1,300원이며 주가가 매일 유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매일 유업은 거래량 6,26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25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14주, 브릿지 증권에서 1,000주, 키움 증권에서 828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32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501은 8주, 키움 증권에서 623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4462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448주, 이베스트에서 3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유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베스트에 있는istä가sec cog립된 것로 참고기라고 힘을 드 risks 감사합니다.